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우의 신설돌시철도 솔밭공원역에 동북권 주민들의 공연, 전시 등 소통 공간인 삼각산시민청이 지난 28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월 시민을 위한 경청과 소통의 공간으로 신청사 지하에 시민청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각산시민청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1동은 도봉구 쌍문동에, 2동은 강북구 의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1동은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친화 공간으로 활짝 라운지와 독서, 휴식을 위한 북카페가 조성됐습니다. 2동은 시민이 주체가 돼 운영하는 심화 공간으로 토론과 모임 등이 가능한 워크숍 룸과 전시실로 구성돼 함께 누리는 시민생활 마당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삼천동 소재 A초등학교에서 도서구입 수익예약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 후 또다시 취소하는 행정으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삼천동 소재 A초등학교가 2018년도 1학기 도서구입 수익예약 공개 입찰에서 개찰이 이루어진 후 공고를 취소, 재공고 후 또다시 취소하는 엉터리 입찰 행정으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삼천동 소재 A초등학교는 지난 16일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2018년도 1학기 도서구입 수익예약을 공고해 20일 오전 10시에 입찰을 마감하고 오전 11시 개찰을 신시했습니다. 개찰 결과에 따라 B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고 별도 적격 심사 없이 입찰 업체로 선정된 상황이었지만 A초등학교 측은 오후 1시 49분에 도련 입찰을 취소했습니다. A초등학교는 이날 오후 2시 2018년도 1학기 도서구입 수익예약 긴급제공고 23일 12시까지 입찰을 마감하겠다고 올렸다가 오후 2시 16분에 또다시 취소했습니다. A초등학교 측은 나라장터에서 취소 사유를 견적제출기간 변경으로 게재했지만 정작 취재 결과 예정 가격 오류 발생으로 인한 취소였습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23일 날짜 공고 취소는 교장에게 물어보지 않고 올려서였다고 답변 학교장의 결제가 없는 공고를 다시 올리는 잘못을 시인한 셈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결제를 맡아야 하는데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막 하려다가 저도 약간 멘붕인 거죠. 잘못됐는데 하다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고쳤어야 돼요. 플러스 1%로 0에서 플러스 1%로 고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희가 바로 연락을 못 드린 것도 실장님의 출장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 입찰에 선정된 B업체는 수혜 계약으로 개찰 결과 1이면 당연히 선정된 것인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업체는 이어 공고와 취소가 반복되는 것은 A초등학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업체는 또 전자 입찰을 실시하면서 시스템 운영에 대한 미숙과 전문성 부족으로 낙찰 범벅 사례가 발생해 빚어지는 업체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초보적인 실수로 낙찰되거나 낙찰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개선할 생각조차 안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개찰하기 전에 취소가 이뤄졌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개찰 후에 취소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견적 제출 기간 변경 시에도 1위 선정 업체에 최소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측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잦은 계약 사무 실수가 빚어지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랭 홍재희입니다. 경기도와 과천시는 지난 26일 과천시청에서 따북버스 8번과 8-1번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7일 첫차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따북버스 노선은 과천시 외곽 등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 노선들입니다. 따북버스 8번 노선은 출퇴근 및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해 평일에만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8-1번 노선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만 운행되는 생활형 노선으로 하루 26회 운행하며 첫차는 5시 50분, 막차는 오후 9시 50분에 과천시청에서 출발합니다. 한편 따뜻하고 복된이라는 의미의 따북버스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교통 취약 지역의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국내 최초로 전자상품권인 인천어카드, 인천사랑전자상품권을 시행합니다. 인천시는 인천어카드 시범사업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와 시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전자상품권으로 모바일 기반의 IC카드로 발행한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종이상품권보다 편의성과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시민과 소상공인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는 오늘 중회의실에서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희망통장사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예산교부 등 사업추진 주체로서 임무를 담당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사업실행을 총괄하게 됩니다. 또 KEB 하나은행에서는 희망통장 개설과 만기 적립금 지급 등의 업무를 분담 추진하게 됩니다. 해양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충남 서해안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충남도의 청색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26일 도청에서 충남경제비전 2030 청색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제1차 컨설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청색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보령과 서천 등 서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해양 신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세부 과제는 모두 13개로 충남도는 이날 보고를 통해 10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이어 시 프로젝트 추진 컨설팅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미래 가치와 산업을 선정할 수 있는 선두적인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오늘 동구 유람동 안심연료단지에서 뉴타운 기공식을 열고 기반 조성공사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에는 유통과 공업, 주택 각 필지에 대한 분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현재 안심유타운 토지 확보율은 99%, 지작물 철거는 10%가량 진행됐으며 오는 2021년쯤 준공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탄과 아스콘 업체가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하며 이전을 미루고 있어 대구도시공사는 협상과 명도 소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올해에도 자유학년제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고양형 진로교육 패키지 사업을 운영합니다. 고양형 패키지는 학생들이 실제 직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내 80여개의 공공기관, 기업단체들이 체험처로 참여합니다. 지난 25일 백양중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관내 35개의 중학교 학생들이 살아있는 직업세계를 체험하기 위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1에서 3급 중증장애인들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1에서 3급 등록장애인으로 가입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가입 후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 시 30만 원에서 천만 원,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천만 원, 상해로 인한 골절 진단금은 7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이 케이블TV를 통해 자체 제작한 농업기술강좌를 지역 농업인들에게 서비스합니다. 농업기술원은 현대 HACN과 VOD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주요 콘텐츠는 초보 농부 농기계 활용법,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강좌 등 총 140여 편으로 5월부터 시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각종 감염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하절기 비상 방역 체계에 들어갑니다. 5월부터 해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모기맥의 감염병 및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등이 급증하는데요. 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비상 방역 체계에 들어가 질병관리본부 및 5개 자치구 보건소 간에 24시간 비상연력 체계를 유지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